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로부터 피고발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트랙트 측이 템퍼링 세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하면서 더기버스 안성일과 전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세나, 시오, 아라는 지난 2023년 8월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죠. 어트랙트 관계자는 법인 자금 회계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멤버들을 상대로 현혹해 고발까지 부추긴 템퍼링 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누리꾼들은 불송치면 그냥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는 뜻 법원조차 말도 안 된다 생각한 거임 불송치 끝났네 가만히 있으면 돈이 굴러들어왔을 텐데 주제도 모르고 갑질하다가 나라 억울하고 할 말 많다더니 불송치면 뭐 제대로 된 거 하나 없었나보네 라며 전 멤버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먼저 5050의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외부 프로듀싱 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회사 설립부터 함께한 협업 관계인데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5050의 관리에 있어 금전 지원 및 집행과 기획, 매니지먼트 전반적인 부분과 관리를 맡았으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멤버들의 프로듀싱 및 ANR 작업의 외주 용역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이 구조로 진행하며 이후 더기버스가 교보문고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받는 데 성공했죠. 전홍준 대표는 국내보다 해외 시장을 목표로 영어 수업, 광고,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으나 첫 앨범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워너 뮤직 코리아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가며 발매한 큐피드가 전홍준 대표의 틱톡 마케팅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인이라는 쾌거를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5050는 해외에서 상상 이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기 시작했고 해외 유명 스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무대, 행사는 물론 여러 광고 등의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러나 멤버 아란의 부상 및 완치 후 미국 컴백 앨범 준비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회사와 그룹 모두 휴식길을 갔던 중 멤버 세나, 시오, 아란, 티나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을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외부 개입을 통해 멤버들로 하여금 어트랙트와의 전속 계약, 퇴지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멤버들은 정산 불투명, 건강을 무시하는 무리한 활동 지시, 무능력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했죠. 그러나 법원은 어트랙트에 손을 들어줬고 멤버들은 통로전을 이어가며 항고했어요. 아이돌 시장은 일반적으로 큰 적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정산까지는 아무리 인기가 있는 그룹이라 해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더군다나 중소기업임에도 멤버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소속사에게 갓든 신인이 노래 하나가 히트한 것을 가지고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내자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으며 통수돌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이후 어트랙트는 덕이버스의 외부 개입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외의 증거들도 추가적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어트랙트는 전 멤버 3인이 전속 계약 분쟁을 시작했을 때부터 히트곡 큐피드를 만든 외주업체 덕이버스 안성일 등을 템퍼링을 노린 외부 세력으로 의심해 왔습니다. 어트랙트는 덕이버스에 동의 없는 바이아웃 시도 주장 및 관련 통화 녹취, 레이블딜 및 전자기록 손괴 정황 메신저 내용 등을 공개하는 한편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민영사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안성일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밖에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죠. 하지만 멤버 중 키나가 한골을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해 전 대표에게 용서를 구했는데요. 전 대표는 직전까지만 해도 멤버들에게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전 대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 대표는 전 멤버 3인에 대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또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3인의 부모, 버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130억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어린 아이돌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액수인데요. 아마 평생 벌어도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성일과 배 기사에게 혐, 오빠처럼 대했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안성일과 백 이사가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나쁜 놈으로 만들었다.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붕괴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전 대표는 한편으론 멤버들이 뒤죽을까봐 사진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넘지 못한 부분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에서 순식간에 배신돌이라는 낙인이 찍힌 데다 엄청난 액수의 민사소송까지 걸려있는 피프티피프티 사민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현재의 세나, 시오, 아라는 연습을 이어가며 새 소속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인기를 얻자마자 퐁수를 친 아이돌이라는 인식이 박힌 만큼 국내에서 활동은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피프티피프티와 관련해 편파적인 방송을 내보냈던 그것이 알고싶다도 법정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알고싶다는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으로 해당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주용 역사인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멤버들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방송을 했다는 논란이 커집니다. 당시 여론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멤버들보다 어트랙트를 지지했었는데요. 중심을 잘 잡아줄 거라 믿었던 그것이 알고싶다가 멤버들의 입장만 자세히 보도했을 뿐 분쟁의 쟁점인 템퍼링과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논란들은 하나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견 진술을 위해 참석한 sbs 시사교양본부 한재신 cp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면서도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 마지막에 멤버들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한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30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후속 보도 여부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아 비판받은 것 같다. 현재 본안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해서 다시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 유희림 위원장은 프로그램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삭제 및 사과 조치를 했으나 법정 제재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심을 잘 잡지 못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국 방심의로부터 법정 제재 경고를 받으며 5점을 남기게 됐는데요. 전 멤버 3인과 그 아래 상황과 반대로 피프티피프티는 희나를 중심으로 새 멤버를 구성해 6, 7월경 복귀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전홍준 대표는 3인의 행보를 두고 현재의 심경을 직접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전홍준 대표는 마침표를 찍는 손배소 기사 나가서 마음이 씁쓸하다. 내심 계약 해제한 3명이 뒤늦게라도 혹시라도 어제까지라도 돌아왔으면 바랬다. 만약 돌아온다면 내 마음은 대중들에게 정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어요. 이어 이 사태의 책임을 3인이 져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안 좋다.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나라며 오늘로써 더 이상 맺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씁쓸해했어요. 또한 그룹을 만들어 성공하는 확률이 1억분의 1인데 그걸 뚫고 성공을 했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봉을 나눠 가져야지 왜 욕과 화를 불러일으켰나. 만약 길을 잘못 갔으면 다시 되돌아와야지 않나라며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 않나. 이제 18살, 19살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연예계를 어떻게 하나 다 속은 거다라고 안타까워했는데요. 전홍준 대표는 최종적으로 손배소에 들어갔다.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가요계 속으로 피프티 피프티 일기가 사라졌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바보처럼 기다렸다. 안 되는 건 안 되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내가 만든 사람으로서 생명력을 준 사람으로서 이렇게 떠나보내게 됐다. 되돌아보니 그 세월이 그렇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가해자들은 추락의 길을 가고 있고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는 새로운 출발을 알렸는데요. 마지막까지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며 피프티 피프티의 새로운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